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 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9장 마지막 부분도 오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과 반대지만 이제 같은 내용이죠 어제 19장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비유의 말씀 끝나고 난 이후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개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개명들을 제가 어떤 개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개명의 개명들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 청년이 그걸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 그 말씀하니까 이제 근심하고 갔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뭔가 좀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저희들은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오해할까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연석선상에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특별히 이제 제자들과 관련해서 제자로서의 상급 개념 그러니까 이제 상급 개념이 제자들 마음가운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개념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버리는 게 낫다 그걸 빨리 버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를 하죠 쭉 읽어보면은 우리도 좀 원짠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에게 한 대나련 주고 이제 뭐 거의 일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한 사람도 똑같이 주고 아이고 공평하냐 이 말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지금 들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받는 풍삭시나 아니 지금 뭐 이제 끝마치기 얼마 안 된 사람 뭐 얼마 일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오는 뭐 한 시간 끝나기 한 시간 전에 불러가지고 뭐 거기 이동하는 데도 시간 걸릴 거고 뭐 일 찾아내는 것도 시간 걸릴 거고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풍삭스를 똑같이 주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한 대나련씩 주니까 야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좀 많이 왔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해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1절에 보니까 그 일을 준 사람에게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먼저 왔다고 상급이 크고 늦게 왔다고 상급이 작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사실은 이 풍군들은 그때 당시 풍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자격이 되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일찍 선택받아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차곡차곡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내가 뭐 다른 무슨 영적인 능력이 특별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님과의 대화에서 야 너희들은 그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나는 이른 아침부터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하니까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뭐 이거 뭐 하나님 나라 제자 삶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에 대해서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사역이지 누가 뭐 열심히 했고 저 사람은 뭐 아침부터 일참부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자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늘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어도 교회 일이고 뭐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가치관 그 일을 하는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하고 저 사람은 언제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늦게 시작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전히 은혜에 반응하는 사역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아닌데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시 주님과 거의 3년 가까이 제자들이 같이 훈련도 받고 생활도 하고 있는데 21장 넘어가면 주님께서 마지막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이 제자들은 역시 큰 자 논쟁할 거예요 누가 크냐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운 것 같은데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야 누가 큰가 내가 그래도 더 많이 수고했지 내가 그래도 주님을 더 많이 이렇게 섬겼지 내가 그래도 무슨 사역할 때 더 많이 뛰어다녔지 그러니까 나는 아주 큰 자리 하나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우리 다 3년 동안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도 다 내버리고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런 생각들로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대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기꺼이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다운 삶이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계속 없을 수밖에 없어 왜? 십자가 경험을 아직 안 했으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피곤한 건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못하면 역시 세상 가치관 들고 와가지고 계속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시죠 왜? 나중에 십자가 경험하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했던 이 말씀들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내용을 보니까 그래 뭐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마음대로 한 대나눈씩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주면 되는 거고 정작 이게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구는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이나 이제 뭐 저기 마칠려고 할 때 와가지고 조금 도와준 사람이나 주님께서 똑같이 한 대나눈씩 줬다고 했을 때 그때 억울한 마음 뭐 이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겠냐 이 말이죠 닥쳐보면 아는 거거든요 닥쳐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반응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야 저 사람도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게 됐구나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줬구나 이 마지막 시기에 참 주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됐구나 이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 사랑이 뭐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는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 없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수고하네 당신도 이 정도 수고 좀 해줘야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발견됐을 때 붙들어야 될 것은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아니 일찍 온 사람들은 대내려는 좀 더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 선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주권하신 하나님 그분한테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사실은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십자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하는 눈빛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깊이 경험하시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과의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포용되고 용납되고 이해되고 섬기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불만들이 많습니까? 원망들이 많습니까? 저렇게 정당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맛을 알게 된 이 품꾼들이 원망의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감격, 그 은혜에 젖어 사랑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과하는 시간들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필수할 때, 기도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깊이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젠